Q. 레드벨벳의 쇠기 하나 둘 셋 셀프닛!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쇠기입니다 쇠기부터 한 명씩 쇠기부터 인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쇠기입니다 네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쇠기입니다 네 여러분 반가워요 레드벨벳 쇠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레드벨벳의 쇠기입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뵙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또 이렇게 너무 더운데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제20회 대한민국 박창희 축전에 저희 레드벨벳의 레드벨벳을 레드벨벳을 붙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더운 날씨는 불구하고 많은 분들도 이렇게 찾아올 수 있어요 네 찾으시고 쟁이시세요 여러분 공연도 예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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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부채질을 하고 계신데 더우시죠 이따 집에가서 찬물로 꼭 샤워하시고 구님분들 소리질러 역시 구님분들이 우리 가장 이쁘다 가장 이쁘다 다 이쁘다 박수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이렇게 가만히 서서 노래 불러도 너무 지금 다 따뜻하고 더운데 이렇게 저희 응원해주시면서 막 소리지르면서 네 너무 감사드리구요 어 네 어 야 여기 진짜로 네 저희도 고마워는 뭐예요 고마워는 네 그리고 저희도 열심히 새로운 곡 준비중이니까요 아 고맙고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모습으로 사장할게요 언제쯤 될 수가 있는거죠 어 곧 나오지 않을까요 비밀입니다 비밀 비밀 네 여러분들 계속해서 뒤에서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날까지 우리 레드벨벳에게 다시 한번 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